빠른 공도 좀 던져주고 삼진 저 요 앞에 나가서 쳐야지 다시 아 내 땅볼 아이고 왜 눌렀지 내가 안 눌러도 되는걸 개인적으로 내가 선거는 안좋아요 안타다 아니 이거 한시간 안걸려요 금방금방 끝나 되게 뭔가 비현실적이다 이거 연장전 없어요 이거 연장전 없구요 그냥 무승부로 끝나요 9이닝 무승부로 10이닝 무승부로 끝나요 죽었어 시속 75 느린공의 진술을 보여주겠어 바깥쪽 인류 땅볼 마구요 시속 72 킬로미터예요 시속 88 이게 게임용 키보드가 아니여가지고 굉장히 그 입력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헐 안타다 이거 장타다 젠장 이게 얘네들이 안 빠른거 같은데 은근히 주루가 빨라요 수비수들이 느려서 그런건가 스트라이크 딱 스트라이크 바깥쪽으로 걸치는 그런 변화구를 던지고 있어요 홈으로 아웃 자아 이게 말이죠 오 안타 근데 얘네들 금방 잡아 더 안뛰려 한 번 더 갈게요 와 헐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그 베이스 찍고 돌아오는게 될까 역시 컴퓨터는 괴삭이야 AI가 무서워요 일단은 무실점 가고 있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다 던질게요 95 자아 한 번 더 갈게요 삼진 이렇게 느린 공을 애들이 못쳐 이게 살짝 휘었다 가면 애들이 공을 안쳐요 근데 스트라이크야 파울 그치 현재 게임 보면 되게 많이 변치잖아요 뭐 MVP 베이스 뭐 이런거 해본 분들 알잖아요 굉장히 뭔가 현실적인 게임이잖아 그거는 막 시속 100 140 몇 킬로미터 짜리 막 스플릿터 던지고 막 이런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막 빠른 공을 속도로밖에 몰라요 헐 안타먹었다 어쨌든 시속 85 저는 느린 공으로 먹고 살아요 아 잘생겼다고요 아 고마워요 네 시속 90 자 이제 여기서 빠른거 한 번 꽂아줘야죠 병살 네 업 고마워요 시속 157이 나와 아싸 안타다 무슨 내야땅버릇 저기까지 가서 잡냐 애들이 헐 병살 걸렸다 와 이러니 점수를 못 뽑죠 투수 뜬공 체인지 체인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홈런 치자구요 내가 이거 지난번에 했을때는 홈런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저 나왔을때 홈런 나왔었어요 한 스리로 홈런 한 몇개 쳤나 내가 어쨌든 재구력 투수 클레이띵컷슈가 재구력 투수로 변선을 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은근히 그 왼손 투수들이 많이 나와요 나 MVP 베이스볼에서 의외로 홈런 잘 못췄어요 시속 72 근데 이거는 느린공은 겁나 잘 던질 수 있어요 그 게이밍 키보드 쓰면요 한 시속 10km 막 그런것도 던질 수 있더라고 나중에 키보드 제가 바꿀 기회가 생기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시속 10km 나오는거 병살? 병살? 병살 병살 유도는 괜히 겁나 잘되고있죠 헐 얘도 따라하네 시속 80일 4 1 2 1 2 3 2 오! 크네요 이번꺼? 홈런이다! 솔로 홈런 이렇게 나구요 배로 밀어쳤는데 홈런이다? 밀어쳤는데 홈런 나왔어 하하 아 주자 모였을 때 홈런 나왔어야지 그래야 재밌는데 괜찮아 홈런 쳤으니까 점수 났으니까 실점 안하면 되죠 아이고야 역시 칠수 스테츠 하려 이 일점을 잘 지켜야돼 시속 97km? 헐 헐! 뭐야 저건 땅볼 처리할 수 있었는데 헐 헐 헐 고전 게임이요? 그렇게 자주는 안해요 저는 저는 게임 bj가 아니고 원래 교육 bj에요 제가 원래 교육 bj 겸 제가 스포츠 기자여가지고 스포츠 방송 그렇게 켜는데 오늘은 설날 맞이 지태오 락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스포츠 잡았다 교육 bj도 게임하고 싶으면 하는거지 시속 90 클레이트 커슈가 이렇게 느린 공을 던지는 하드보이 야구 게임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흠 자 그냥 모르겠어 그냥 검색하고 돌고 돌고 하다보니까 다운받았어요 아 네모 838? 아 티스토리 볼려고구나 헐 헐 헐 아 아 아이고야 아 혈압이야 아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혈압이야 쓰 추 쓰리름 먹어보라 여러분 지금 클레이튼 커슈의 포스트 시즌을 보고 있어요 커슈 포스트 시즌에서 개못하는거 알죠? 이.. 네 지금 저 이거 윈도우즈 10이에요 클레이템 컷슈가 포스트시스에서 털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이고 헐 뭐야 링크 너무 막 쓰진 마시구요 아이 뭐야 젠장 와 이 2점차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컷슈야 좀 분노의 시속 160키로 왼손투수가 시속 160을 던지면 무섭죠 롬센터? 여러분은 지금 포스트시스에서 쓰리런 홈런을 맞고 털리는 클레이템 컷슈로 보고 있어요 와.. 내가 홈런 쳐서 좋아했다니? 홈런으로 맞아버렸네 geh... Okay 그래.. 제구는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더 느리게 던지는 방법을 알아냈어 시속 74 3 ok 안타 이제 주자가 모였을 때 대량 득점을 해야죠 으 으 뭐야 이렇게 견지고 던질 때 우 우해야지 계속 견제만 해 아이고 젠장 얜 살았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심판이 혼자서 다 혼자서 다 왔다갔다 한다 원래 심판 보통 4명이 하잖아요 포스트 시즌 6명이 하고 그래서 심판이 막 왔다갔다 해 여기보면 6명인데 여기 내야에서 보면 심판이 혼자 다닌다 어쨌든 아 오늘은 질 것 같애 젠장 자 안돼 여기서 실점하면 안되는데 힘이 조금 모자란가봐 오케이 얘도 힘이 딸렸어 스태미나가 딸렸어 오케이 역시 마구 헐 뭐야 왜 스트레이크가 아니야 파울 다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꽂아줘야죠 파울 다시 한번 좀 꽂아줄게요 헐 헐 뭐야 괜히 빠른 공 던졌어 역시 느린 공이야 내가 느림이 미학 헐 또 1점 내줬어 또 1점 내줬어 나는 컷쇼를 쓰면 안돼 헐 벌써 6점 털렸잖아 그리고 여기는 투수교체도 없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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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스윙유도 다시한번 헐 왜 이게 안들어가니? 왜 이게 스트라이크 볼 아웃순으로 기록이 되어있는게 이게 일본식이에요 그리고 볼 스트라이크 아웃순으로 기록이 되어있는게 메이저리그식이고 KBO 리그도 메이저리그식으로 바꿨어요 그 볼 카운트 채는거를 삼진? 네 볼넷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볼넷을 내주는 투숙 아니에요 뭐냐 저는요 차라리 홈런을 맞을지언정 볼넷을 내주진 않아요 볼넷은 절대 안내줘 아이 견제좀 그만해 임마 헐 뭐야 자 오신분들 모바일 우측상담 버튼 한 번씩만 부탁할께요 오케이 주자가 모이기 시작했다 득점하자 좀 앞으로가서 쳐볼께요 좀 앞으로가서 한번 쳐볼께요 이번엔 오오오예예 및도 밀어쳐서 쓰리런 추격 추격이 시작 해요 스리런 헐 괜찮아 이제 원아웃이야 라인 드라이브 옴런 오 예에에 Fruit 참회 옴런 자 이번엔 장외홈런이요 와 와 홈런 두번이니까 순식간에 한점 차로 쪼어든다 오케이 또 주자 모였구요 와 이번엔 비기닝 가나요? 이래야 야구지 헐 병살 괜찮아 한점차야 따라 붙었어 홈런 두방으로 에 여전히 마운드에는 똑같은 왼손 투수가 올라와 있어 근데 이게 왼손 투수인지 오른손 투수인지는 약간 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구요 그 타석이 랜덤으로 막 좌타석 우타석도 막 나와요 으악 74 아 왜 안쳐 이거를 아 잠깐만 나 코좀 아 코가 좀 막힌거 같애가지구 됐구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웃 아웃 한번 또 가볼게요 헐 가끔 이거 외아땅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성 코스인데 외아수가 바로 잡고 송구를 1루로 송구해서 주자를 아웃시키는 거 가끔 있거든요 그게 외아땅볼이에요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와 위험했다 자 또 공격해볼게요 아이고야 움질로 봤다구요? 무슨 움짤이요? 헐 이번 이닝은 좀 뭔가 운이 없는데? 아 아 운질로 외아땅볼을 봤어요? 아니야 뛰면 안돼 지금 헐 너무 빨리했다 오 주자 올 세입 와 주자 올 세입 됐다 와 대박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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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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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전 역전 역전했다 이거를 뒤집죠 역시 저는 역시 야구 기자가 야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말루 그리고 말루야 괜찮아 역전 했으니까 이걸 뒤집었죠 오 이제 마지막 수비야 9회 초 마지막 수비 역시 약속의 8회 약속의 8회였죠 진짜 딱 마지막 공격 때 뒤집어버린다 심지어 점수도 케네디 스코어예요 7대 6이야 케네디 스코어야 이거를 다 뒤집어버리는 소설로 쓴 것 같다 와 이래서 약속의 8회 약속의 8회를 하는구나 국대 경기에서 아 왜야 땅뻘 할 수 있었는데 당종이요? 글쎄요 한 4시 전에는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 늦었다 성공 도루를 하다니까 감히 감히 도루를 하다니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이건 끝 홈팀이 이겨서 9회말을 안해요 허허 승리 와 와 이거를 어떻게 8회에 뒤집고 이게 허허 쉿 진짜 소름끼쳤다 약속의 8회였다 Jungle 진짜 7회에 7회에 그 홈런 홈런 두개로 4점 뽑아가지고 비 비기니만들고 약속의 8회 힝퍼ke代 하나는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방송 종료할게요 뭐하지? 안했던게 음 그니까 지난번 방송 때 했던 것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 가라텍 하나 하기 싫고 뭐가 있었지?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서커스? 아 재도전 해볼까? 자 한번 그 아 핀볼이요? 어 핀볼 해보자 서커스는 제가 이미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어 엊그저께 제가 올려버려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진짜 핀볼 한번 해보자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레디 아 이게 쏘는거구나 잠깐만요 이거 날개를 봐야되거든요 뭔지 풀샷 어 아 이게 방향을 이거 바꾸는거구나 오케이 헐 그냥 막 때려 아 그 뭐냐 윈도우즈용 그 3D 핀볼이 있긴 한데 요즘 그 윈도우즈 10에서는 게임이 기본으로 안 깔리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 안돼 그 쏘기 기술 점수 막 이런것도 있는데 내가 그 윈도우즈 3D 핀볼은 되게 잘하거든요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쏴야 되는구나 빈고가 아니야 젠장 안돼 아 네이버가 저거라는 얘기구나 마지막 볼이네요 안돼 오예아 저기 살아날 수 있다 아 안돼 끝나버리네 뭐 이렇게 심플해 아이고 뭐 이런거구요 음 그냥 또 컨텐츠 몇개 또 뽑았는데 그래요 오늘 이제 설날 맞이 그러니까 설날 맞이 지태오락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네 뭐 오늘 네 이렇게 방송 꽤 길게 했구요 아이고 저는 이제 오늘 명절 디펜스를 하러 명절 디펜스를 하러 외가집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진짜 명절 디펜스야 명절 디펜스 하러 이따 가야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제가 외가집을 가서 제가 토요일에 올거에요 토요일에 와서 또 토요일 저녁에 제가 서울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까지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음 방송이었고 일요일에 제가 그래서 토요일에 저녁에 약속 갔다 오면요 그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 그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경기는 아마 틀 수도 있어요 그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번주 금토는 방송이 없다는거 제가 서울에 없어서 방송이었고 그리고 네 제가 일요일 새벽에 FC 바르셀로나 그 경기 그 송출 아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주말에는 뭐 축구경기 트는 식으로 그리고 올림픽 경기는 제가 원래는 낮에도 킬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올림픽 경기는 저녁에만 켜요 왜냐면 제 컨디션 문제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올림픽 경기는 그래서 제가 저녁에만 켜고 있으니까 좀 그런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랜만에 우리 매니저가 에 그 막 방송 굉장히 풀타임을 거의 보고 있는데 에 네 그 뭐냐 매니저 이따가 뭐 4시에 나가야 된다 하고 해가지고 네 뭐냐 이따가 네 뭐 명절 성묘라서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잘 갔다 오고요 네 잘 갔다 오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방송 네 오 한개 펜가용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방송 방송 끝날 때 네 펜가용 또 이렇게 해주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황금개띠해 설날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개 많이 받으세요 욕 아니에요 네 개해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